에잉 김어링 지환아 일부러 눈에 힘쓰지마라 아 저 근데 진짜 진짜 지금도 아파요 저 허리 아프고 아 지효일은 에바예요 제가 뭐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저번에 몇 달 전에도 이렇게 한 번 썼었는데 제가 자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컨디션 조절을 실패하면은 게임도 못하고 아 오늘 일단 제가 일단 오늘 10시까지 롤을 달리고 그 다음에 대피를 좀 하다가 꽉 꽉 채워서 좀 더 당주 시간부터 좀 더 늘려서 할게요 부상투혼 가야지 내가 뭐 그래도 아프기는 하지만 괴물지니까 вс움진이 지낸 지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까 럭스 플래쉬가 빠졌었죠 와 럭스 진짜 못한다 아 피드라 이건 좀 무리 같은데? 조졌다 얘는 딸 수 있어 아 피드라 죽었어 노력은 인정해 주지 도와요 아 얘는 죽어도 델 안타 우리팀 탑은 진짜 역겨 그만가 야 너 뭐해 왜 들어가 그거를 아싸 니코 잡았다 게이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시작이 그렇지 메이스 와 오졌다 진짜 내가 개 잘했다 궁 궁으로 몇을 살린거야 지금 내가 뭘 럭키바위계야 뭔 소리야 제 계절 넣었다가 아니라 궁계살 썼다면 바위계랑 다른게 뭔가요? 슈렐리아도 사주세요 아 꽃이 아깝다 아 아니 뭐야 아 진짜 왜이래 왜 저렇게 들어가냐 아 와 이새끼 졸나 단단해 야 돼지고기 존나 질겨 와 드디어 먹었네 그렇지 밀어버려 그렇지 좋아요 캐리 캐리 요새 제가 원딜한테 아 이즈님 너무 상심하지마요 잘했어 상대가 나잖아 괴물지잖아 어쩔 수 없었어 비가 오면 옷이 젖듯이 당연한거야 이거 해야되는데 자꾸 수원으로 해 부탁해 어 이제 슬슬 심팬 나오면서 아픈척 연기 안하네 큐큐 이발 아니 계속 아픈척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척 아닌데 아픈 상태로 계속 그 제스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 놈들인지 알지 진짜 아파 어제 침 맞고 왔어요 어제 아이고 만원 위무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드레이븐 어려워서 안해 어려워서 맞아 어려워서 못하는거야 못따로 이거 왜 알림 뜨냐 저 잘 만들었는데 이거 헹 헹 헹 그렇지 좋아요 야 잔나 이거 뭐야 야 미친새끼네 저거? 진짜 서포트 앱 안 사왔는데? 좋아요 야 탑솔퀴 따이지마 아 이거 지완님 닥 악질이어서 죄송했었어요 이번 후원 마지막으로 닥 바꿀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만원 고맙습니다 바꿔주신다니까 저도 감사해요 진짜 아 잠깐만 제발 아 으어어어 좋아요 아 래쉬 느낌이 있어 자 여기다 집 가줍니다 이 타워에도 집 가는거는 상당히 상대 원디라의 멘탈에 큰 파격을 줄 수 있어요 신탑을 안갔네 그렇지 미안합니다 제가 좀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을까봐 억지로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날뛰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네이스 그렇지 좋아요 네이스 어어어어어어어 우후 좋아요 레이스 아 죄송해요 저도 양학 싫은데 빨리 올라가서 안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너 미안해 상대 언딜한테 아 까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몇 개를 신청했는거야 아 이거 세 개를 해놓으셨네 결국 모두 죽기 마련 공익도 예비군 가요 그 가면 부대마크랑 없는 사람들은 의기형 아니면 공익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안가 전공은 훈련소를 안가서 예비군도 안가고 바로 민방위로 가는거고 그냥 공익은 훈련소를 가고 예비군도 가요 대공도 가요 저 훈련소 갔을때 그 좀 비만인 사람들만 모아놓은 방 있었는데 거기 온도가 한 2도 정도 높아요 다른 방보다 그 불침번 설 때 온도 재가지고 써놓거든 거기만 한 진짜로 2도 정도 높아 대공군대에 들 있었는데 각계전투훈련 한번하고 단체로 깁스하더라 아니 그게 공익은 그거 있어요 아침마다 그 이제 뛰잖아요 그 한바퀴 돌잖아 계속 군가 부르면서 그거 하기 전에 그 좀 뚱뚱한 사람들은 혈압을 재 고혈압인 사람 되게 많거든 뚱뚱한 사람들 그래서 그날 혈압이 높다 그러면 쉬는거야 근데 존나 엎긴게 그 새끼들 아침에 존나 먹고 떠들다가 혈압 재려고 하잖아 앞에 나와있으면 이거 이거 잡고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 막 막 이러고 혈압 재려고 하는데 어? 일부러 존나 아픈척 존나해 어 뺄려고 아 아 이거 텔타고와도 졌다 원래 이기는데 아 조졌네 아 아 아 Well We Uh 왜 아 진짜 아 좋다 어우 쉣 너무 달아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이렇게 했으면 됐어 뭐 라카니 800점 체리라고요?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650한 현지인인데 깜짝 놀랐네 나 병신될 뻔했잖아 와 이걸 또 어떻게 역전해내네 진짜로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 좀미 온 딜러 괴물지 아 아 멋이 없는데 아 아 이거를 못 미네 그렇지 깔끔하네요 아 아 말렸는데 진짜 잘했다 043에서 이 정도까지 복구되는 온 딜 흔치 않거든요 보통 멘탈 놓고 그냥 오픈하고 뭐 써내나자고 하는데 나니까 된거다 이건 진짜로 이거는 달리가 잘했어 몇 점 오르지 몇 점 오르지 몇 점 오른나 보자 16점 정도 오르거든 원래 보통 마스터는 원래 점수 업데이트가 조금 느려요 모르실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안떠 다른 낮은 티어처럼 예 그런게 있어요 17점 아니 뭐 저사람 방송해요? 뭐 어떻게 알아요 당신 본인이에요? 무슨 부캐로 6표판을 해 말이 안되는거야 이거 본캐 몇 점인데 말이 안되잖아 2시간 전에 게임했는데 어떻게 저거를 또 하고 앉았어 어? 이 사람 와드를 4번에 놓네 아니잖아 아우 다이아이큐 걸렸네 아 어쩐지 구린내가 좀 나더라 아 젠장 아니 그냥 아桜틴 한명이 그 한 번 밀리는거 아닐꼬아 해가지고 아穆포 좋나모타네 거기서부터 이미 면탈 나가가지고 온갖 그 G티어 조금 넘다고 뭐 다이아일 다이아일 어이다 그렇지 그렇지 가고있어 가고있어 아 깨비 하여튼 에이스 좋아요 아유 이렇게 딱딱하냐 먹기 힘드네 이거 아니 뭐함? 아 짜증나네 아 얘를 절대 안써줄거야 이 새끼한테 아니 진짜 바위기 먹는건 선 넘는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기분 나빴어 진짜 그렇지 네이스 그거 빨리 해야되는데 네이스를 더궁 땄고 아무도 죽으면 안돼 그렇지 하다댕까지 따야돼 네이스 좋아요 네이스 네이스 히트 아 죽겠는데 에반데 오오 1위와 아니 5공 딜 뭐냐 파쇄격에 정술이 부서졌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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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럴 거 같더라 아 왜 왜 우리 아 왜 던져 아 진짜 아 이거 크다니 킬 먹잖아 미치겠네 네이스 그 좋아요 아 왜 왜 또 잘려 그렇지 다 죽여버려 좋아요 아 잘해 잘해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 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캐리 아 이 오빠 정신없었네 저 개새끼 때문에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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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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